이번 시간에는 국거리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장단으로만 창부탈영 1년 361은 춘하추동 4시절인데 이 가사를 배워봤죠? 그러니까 이 가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본 장단, 국거리 장단으로 치면서 하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구음으로 먼저 할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러면 장구는 기본을 거의 알고 계시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덩이 뭔지 이것만 간단하게 배워보고 하겠습니다. 덩은 양손을 치는 것을 덩이라고 해야죠. 덩 덩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덩 덩 덩 할 때도 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덩 이렇게 그러면 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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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쿵 앤서는 쿵 쿵 쿵 쿵 쿵 쿵 키더 기덕 네 그렇죠 덩기덕쿵 덜어러러 국거리 장단에 덩기덕쿵 덜어러러 와 들어가죠 덜어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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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러러러 덜어러러러 그렇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덜어러러 이렇게 그렇죠 덜어러러러 요게 어렵긴 했는데 자꾸만 해다 보면은 요게 반동의 위에서 덜어러러러러 이렇게 멈춰질 때까지 덜어러러러 이게 아니라 덜어러러러 이렇게 되게 네 그러면 덩기덕쿵 덜어러러러 쿵 더욱 반장단 했죠 그러면 쿵 기덕쿵 덜어러러러 시작 쿵 기덕쿵 덜어러러러 그렇죠 나머지 반장단이 쿵 기덕쿵 덜어러러러 쿵 기덕쿵 덜어러러러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한 장단을 연결을 하면 덩기덕쿵 덜어러러러 쿵 기덕쿵 덜어러러러 당기덕쿵 덜어러러러 그렇죠 당기덕쿵 다러러러러 쿵 기덕쿵 다러러러러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장구는 몸으로 익혀야지 돼요. 몸으로 장구를 익히고 머리로는 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부타령 부르면서 한 장단씩 끊어서 해볼게요. 아니, 시작. 아니, 그렇죠. 아니,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1은 1년 361은 그렇죠. 고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1년 361은 1년 361은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꽃 피고 잎이 나면 꽃 피고 잎이 나면 꽃 피고 잎이 나면 바조월석 춘절이여 화조월석 춘절이여 과조 월석 춘절이요 사월남풍 대맥광은 사월남풍 대맥광은 사월남풍 대맥광은 사월남풍 대맥광은 녹음방초하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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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풍이 소스라여 금풍이 소스라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구추단풍 추절이요 구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백설이 분분하여 백설이 분분하여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에 조비절이요 천산에 조비절이요 천산에 조비절이요 천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 멸하면 만경의 인종 멸하면 장성독죽 동절이라 장성독죽 동절이라 장성독죽 동절이라 장성독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파라 무정 세월 양육파라 무정 세월 양육파라 무정 세월 양육파라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허이하리 아니 놀고 허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여기서 한 장단씩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장단씩 해볼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1은 춘하추동사 시절인데 1년 361은 춘하추동사 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과졸석 춘절이요 꽃 피고 잎이 나면 과졸석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맥광은 녹음방초하절이라 4월 남풍 대맥광은 녹음방초하절이라 금풍이 소스라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부추단풍이 소스라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부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고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 멸하며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 멸하며 창성 넋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창성 녹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파라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어이하리 구정 세월 양육파라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소 canvas 아이 놀고 어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티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티화자 좋아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네 그러면 한 장단 두 장단씩 해봤는데 참사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만 세 번 해보고 자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1일은 춘하주동사 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아주 얼썩 춘절이오 4월 남풍 대맥광은 녹음방처 하절이라 검풍이 소스라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고추단풍 추절이오 백설이 분분하여 천 산의 조비들이여 만경에 인종 멸하면 창성 넋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여 우정 세월 양육하라 4시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어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창부탈어 1년 361일은 부르면서 국거리 장단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점 3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